이 정도면 이거네 이게 아니네 이거네 주먹이야 주먹이야 이렇게 때린 거야 아 이렇게 때린 거야 조금만 보여주면 점프할 거래요 점프 점프 진짜 현지 너무 불쌍하다 이게 그나마 그래도 이게 나을 수도 있어 그래도 그나마 내가 이래서 뭔가 이런 악기 봐봐 그나마 아무것도 해줘 못해주고 죽었지 도시이니 도시이니 그렇게 먹었지 현장에 따로 제 몸을 떴지 아빠한테 이면서 흘리는 거야 이제 희망 없이 이상해 아까 사람들이 좋아해서 이런 게 또 이 기회를 안 받았으면 우리 그 얘기하고 있었어 철권이야 철권 저희가 뒤로 한 번 줘라 뒤로 뒤로 뒤로에 뭐니뭐니해서 튀기는 유치원 아 이 파이엔드 하나 둘 둘 바로 들어가면 돼 네 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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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나한테 안 와 나한테 안 와 나한테 안 와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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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안 와 나한테 안 와 아 아 콧물에 다 말라